유럽에 있는 어느 나라의 헌법에 관한 내용인데 누구나 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헌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 말 외에 41개의 헌법 조항이 하나하나가 정말 다 예술이었고 아니 이런 유토피아 같은 나라가 다 있나 싶어서 알아보니 우주피스 공화국이라고 하는 곳이더라고요 지금 거길 가는 중입니다 여기가 우주피스 공화국 볼더 컨트롤 여기서 입국 심사를 마치러 들어가겠습니다 여권의 스탬프를 받고 진짜 여권이에요 진짜 스탬프고 나름 공화국이라니까 여기가 4월 1일? 4월 1일에는 정말 정식으로 그 유일하게 국가 기능을 갖춘다고 합니다 그날은 이 우주피스 화폐를 쓸 수가 있고 또 여기 나름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으며 의회가 있고 그리고 뭡니까? 장관까지 있어요 아주 재밌는 곳이야 아주 재밌는 곳이야 헤비메탈 공연을 하다니 원래는 홀로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 이후로 벌어진 동네였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그 참사가 있고 나서 폐화가 됐고 노숙자들 이런 분들만 이렇게 거주하던 곳이었는데 역시 예술가들이 이쪽에 털을 잡으면서 우주피스 공화국을 만들고 동네가 사람 사는 도시로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젠프리케이션이 없을라나? 봄, 여름에 오면 참 좋을텐데 식사와 단리도istically inar нич아 어찌하잉 오쩌 아쩌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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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hack 어찌하여 으 어찌하여 ما 오쩌 아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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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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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사고싶은거 샀네요 아마 이번 여행에서 유일하게 유일한 뭐 나를 위한 쇼핑? 뭐? 그런 느낌? 한글자막 by 한효정